아참 당신은 어떻게 할까? 나는 사장하고 형님 생각하고 여기 사장과 입구가 두 분과 3대 친구예요 신뢰면서 이제 옥차한거 항상 아니 어저께 제 2코스로 돌아간거? 후찬 먹고 배운 밟지 먹고 물standen 뒤로가고 아... 되게 꼬다롭고 싶은데 이런 다이바민스는 정말 정말 이... 벗어날 것도 서울대 앞에서 벗어날 거에요 원래 예전에 진입이... 아, 원래 예전에 진입이...